12번째 캐릭터 사다리타기로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이 당첨이 됐는데요. 1번째 엠버 유튜브 최진강님께서 되셨고 미하일 욘진님이 되셨고요. 미하일 욘진님이 되셨고요. 미하일 아프리카의 아쿠아리온님이 되셨고 미하일 욘진님이 되셨고요. 썬쿨 욘진님이 되셨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내가 번호를 눌러야 되는 건가? 저는 바로 되면 4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66.6% 정도씩 되어있는데요. 저는 4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엠버 다음 캐릭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작이 없는 평등한 울렛이었습니다. 엠버 가도록 하겠습니다. 끝!